안녕하세요. 마리마음입니다. 여기는 춘천 소양강 호수가 쭉 내려가는 곳에 와있어요. 춘천댐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소양강이에요. 춘천에 놀러오세요. 이제 레고랜드 여기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저기 달이 있죠? 거기서 쑥 들어오면 레고랜드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. 뭐 계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춘천에 놀러오시면 춘천의 명물 춘천 닭갈비 막국수가 있답니다. 용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. 맛있는 닭갈비와 막국수를 대접할 수도 있답니다. 멋있죠? 저기 보이는 게 춘천 보미산. 저기로 더 넘어가면 이제 쭉 강 따라 올라가면 소양강댐이 있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봄날같이 따스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.